1945년 8월 6일 아침 미군 B-29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의 인류 최초의 핵폭탄 리틀 보이를 투하했습니다. 그로부터 69년이 흐른 오늘 서울 곳곳에서 반핵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노후 원전들이 핵폭탄과 같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폐쇄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 년은 폐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폐쇄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여당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여당 협상 실무자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야당 입장을 오해하지 말자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야당이, 특별법은 여당이 물러서는 방식의 협상이 조심스럽게 관측됩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요즘 무척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속이 숙검댕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뉴스호기 보도합니다. 8월 6일 수요일 뉴스캐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뉴스캐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